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요 13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바로 김정숙 여사가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뭐 김정숙 여사 하면 인기가 좋아요 여하튼 간에 어떤 의미가 됐든 방송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읽고 또 소문도 빠릅니다 자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말이죠 뭘 하고 있느냐 물론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비서관들한테 선물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비서관들한테 선물을 보낸 시점이냐 뭐든지 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때가 때가 안 맞을 일을 하면 욕먹어요 자 그래서 이 꽃감을 선물했는데 여러분들 뭐 청와대 안에 이 감나무가 있어요 25개 그루의 감나무가 있는데 이 김정숙 여사는 2017년도 임무 개시 때부터 이 감남에서 감을 따가지고 꽃감을 만들어서 선물에 썼다고 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이 꽃감을 덜어둔 사진도 공개한 바 있어요 이 꽃감은 2017년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우리 서울에 왔을 때 선물을 줬구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에는 여야정 상설협의회 오찬때도 김정숙 여사가 만든 꽃감을 후식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비서관이라든가 미혼모 청와대 출입기자 이런 분들한테 꽃감을 선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감을 선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알려진 비밀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을 내놨어요 아니 정권을 내놨든 뭐 안 내놨든 간에 선물 한번 해야죠 떠날 때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요 제가 12번째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13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은 그 정도로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지금 국론이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 바로 뭐냐 지금 다음 대통령 집무실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자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제대로 챙겨오면서 이거 안보적으로 위험한 시기야 이렇게 하면 어 그 말이 맞겠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안보를 맨 먼저 팽개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안보를 안 챙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지금 갑자기 갑자기 지금 뭡니까 이런 거를 챙기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꽃감을 선물한 겁니다 꽃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김한규 정무 비서관이요 어젯밤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올렸어요 이 편지를 올림으로써 이제 아 이거 선물을 줬구나 알게 된 겁니다 자 편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청와대의 가을을 꽃등처럼 환하게 밝혔던 감을 관제에서 정성껏 갈무리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곳의 비와 바람 햇살과 달빛 때로는 태풍 천둥 그 모든 것을 단맛으로 품어낸 꽃감입니다 함께했던 걸음걸이의 뜨거운 진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맞이하는 봄처럼 비서관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이렇게 해서 딱 올렸는데요 야 이거 역시 한마디로요 김정숙 여사답다 이게 제 논평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일을 저질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어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윤이 이랑에끔 협력을 해라 용산행 이거는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건 둘이서 만나면 풀릴 것 아니냐 오래간만에 조금 좋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올바른 얘기 좋다 나쁘다 보다 올바른 얘기 이거는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다 당선인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정부 대통령과 국무에 의해서 예산의결 지원 등 전포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청와대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요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에 만남이 곧 실현되지 않겠냐 소위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협의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은요 당선인이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만나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인사권을 고집하고 이러니까 지금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보면 언뜻 당선인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사전에 얘기 안 했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주어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면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만나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키고 있는 주인공이 안 만나주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 가끔 아직도 거시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불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양쪽에서 회동 결렬 이유에 대해 서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급하게 두 분이 만나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우선 해결할 걸 해결해야 만이 당사자로서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 과제를 설정해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겠나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협의한다고 그러니까 곧 협의가 이루어져서 두 분이 만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그리고요 또 이제 진행자가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 또는 윤 당선자 어느 쪽이 조금 더 자세 변화를 해야만 회동이 잘 이루어지고 풀릴 것일까 이렇게 부르니까요 어차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다음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적극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 얘기는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제부터 그렇잖아요 어차피 떠나는 대통령인데 화끈하게 제대로 성공적인 정권 인수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떠나는 대통령에서의 기본적 예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은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건 판단의 차이다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구중궁궐이 돼서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옮기는 명분인데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별개의 문제다 꼭 용산 같은데 대통령이 실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조금 삐닥해요 그건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들이나 대통령 스스로 그 소통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봉토가 소위 국장급이나 과장급 행정관들이 대통령한테 내 의견을 한번 피력해야겠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하나도 찾기 힘들 것이다 이거는 관류문화의 특성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일면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자리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지 장소하고 계셨다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도 그러면서 김정인 위원장은 당선자가 그런 결심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국민 여론도 생각해서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당선자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는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건 뭐 공자님 같은 말씀 하셨네요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으니까 김정인 위원장의 생각이 진정한 진실이라면 정권교체의 생각을 했으면요 이 목표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도와줬다고 이게 진실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MBN의 판들에 나와서요 시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요구했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한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요 권성동 의원이 말하자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뭐냐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에서 지난 15일자 청와대는 국방부로 가야 용의 땅 대통령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린 바 있는데 이 칼럼도 조금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퍼뜨리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다 뽑지 말라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문을 진행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가 청와대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갖고 밖에 지으려는 것 아니냐 용산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전부 민당 측에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다 딱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처음 집무실 2선 구상할 때 선택지가 서울정부청사로 가느냐 정부청사로 가느냐 아니면 붙어있는 외교부청사로 가느냐밖에 없었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경향신문에 국방전문기자가 용산시대를 열어라 내용을 갈람을 쓴 거다 집무실 이전 담당자가 집무실 이전 담당하는 실무자가 그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5년 내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적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는 가본 거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러면 경향신문기자 아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경향신문의 전문기자가 청와대는 용의 땅인 국방부로 가라 이런 칼럼이 실린 바 있는데 이 칼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가봤더니 바로 용산공원 미군 부지가 있고 용산공원은 대통령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지가 있으니까 관저도 지을 수 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용산으로 가라고 권유를 했다 그리고 시기조절론과 관련해서는요 다 설득하고 하면 최고 좋은데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있지 않냐 임기 개시를 맞추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청와대 1년 있다 가라 하는데 그러면 또 공약을 안 지킨다 그럴 거다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지만 이건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그래서 청와대 진무실 이전을 빨리빨리 완수하는 거 이것 때문에 서둘러게 되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말이죠 뉴스토마토에 의뢰한 지난 19일 22일간 여론조사에 용산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해봤더니요 진무실이 청와대 현 청와대가 좋다가 58.1%입니다 그리고 진무실을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대로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 여기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33.1%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58% 그래서 이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많은데 50대 40대에서는 60% 이상 30대 20대 60대 여기에서는요 50대 40대가 60% 이상 왜냐하면 40대가 대체적으로 이재명 지지 세력이 많은데거든요 그리고 20, 30대에서는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0%대에 속해요 그리고 지역을 제외하면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데요 호남 지역에서 83.7% 제일 많고 서울도 62.1%네요 그리고 TK에서는요 찬성과 반대가 TK 지역 43.8%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은요 반대가 95.1% 어마어마해요 국민의식 지지층에서는요 찬성 63.6% 반대가 25.4%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요 폐지 찬성 48.4% 반대 42.5%입니다 MB사면 반대가 58.2% 이거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찬성은 38.2% 그리고 윤호중 사퇴하라 48.8% 사퇴 안된다 20.5%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여론조사 이건 뭐 아직이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아직 굉장히 덜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통해서요 국방부로 청사 이전하는 거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논평을 해드리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서 당선인 구상대로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이 조속히 기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